XSFM입니다. I, D, W, K 노동선진국의 노동계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업데이트 됩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70일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민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지쳐 보여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긴. 미나문구 한 번 하면 HP 쪽 떨어져요. 듣기만 했는데 왜 그러죠? 성의 있게 들어서 그래. 다음번에 잠깐 귀를 닫아요. 그래도 모를걸? 저 사람은 시끄럽게 구느라고? 요즘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 많아서 잊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사람도 잊고 있었잖아요. 그렇구나. 윤세민과 제가 드디어 고마워하기 시작한 진행하기에 미나문구보다 편한 이상평론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모르겠네. 극찬인데? 엄청 극찬이에요. 고마워 죽겠는데? 우리가 고문당하다가 물주는 집에 온 거예요. 나 안 때리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주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BGM 반가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20대의 논팽이로 지내다가 그런 느낌, 한국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특히 직업이 좀 늦게 주어져요. 사람한테. 그래서 30대, 40대가 오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빠지면 너무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거의 노원구의 길거리에 있는 글라디올러스 글라디올러스 말고 그냥 플라토너스와 같았어요. 거기 서 있어요. 그냥 앙상하게 그랬다가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기도 힘들어요. 직업이 여러 개가 된 손희상 선생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XSF는 금기시하는 근황을 좀 들어볼게요. 제 근황을요? 잘 지내요? 아,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한 달에 한 4일 정도 노동하셨잖아요. 국경일마다. 아, 국경일이야. 일하러 가기 싫어. 이러면서. 지금은 뭐 한...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에 아, 제가 며칠 전에 잠을 5시간 잔 적이 있었어요. 하루에.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요? 네, 보통 그만큼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아, 요즘엔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너무 바쁘니까 드디어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원래는 우리는 이분은 이렇게 바쁘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피곤상접 순망치한의 아이콘이었는데 왜 순망치한이냐고 하냐면 너무 말라가지고 입술도 잘 안 보였어요. 저 사람은 잇몸이 시리겠구나. 이가 시리겠구나. 이제 피곤하니까 부어가지고 살쪘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희상 선생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나가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원래 글쟁이가 바빠지면요. 되게 이런 반작용이 있어요. 갑자기 비전이 사라지고 아는 게 줄어들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없어져요. 바빠서. 그렇죠. 그냥 누가 시키면 하고. 네, 그래서 이상평론의 수준이 낮아질 때가 왔어요. 일하는 기계가 됩니다. 오늘 어떤지 한번 보시죠. 아니, 최근에 요즘에 그래도 계속 외신을 챙겨보는데 외신을 보면서 최근처럼 요즘처럼 한국 뉴스가 외국에 그렇게 막 빵빵하게 나가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 뭐 재작년 가을에도 있었는데 이기만큼은 아니었죠. 네, 네, 네. 또 동아시아의 대통령이 끌어내려줬대. 쿠데타인가 봐. 뭐 그냥 근데 총이 안 나오네. 이 정도였지. 네, 그때는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소식 같은 게 나가더라도 하루 정도잖아요. 일면으로 나간 게. 지금은 뭐 CNN 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대문짝 말하게 고리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있고 그 밑에 막 그 주요 뉴스들 그 꼭지들이 막 열몇개가 수십 개가 쫙 붙어있어요. 왓 이즈랭면 뭐 이런 거 그런가? 네, 네. 그런 해석 나오고 그래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나이든 많은 이제 외신 기자 전문으로 해왔던 전 세계의 기자들이 막 해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9년에 이제 베를린 취재할 때 어땠다. 저땠다. 네, 그런 이야기 들어가고 우리도 한국의 뉴스도 베를린 장병 무너지는 거 맨날 보여줄게. 맨날. 네. 거기다가 뭐 이제 앞으로 철도가 복구돼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이제 철도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네. 외신에서 주로.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꿋꿋하게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1등이 안 올라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일단 프랑스가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는 지금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네. 남북 정상회담 뉴스가 한 2위, 3위 이쯤에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르몽드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요즘 이제 외신에서 보는 프랑스의 상황은 네. 뭔가 영화 13구역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 특히 이제 한 노동절날 그날 당일날에 이제 막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네. 지금 이제 그 뉴스가 1등으로 막 올라가 있죠. 홍석사 멀쩡하게 잘 지내나 모르겠어요. 자국에 더 큰 일이 있는 네. 지금 노동절의 소요사태의 발단이 이제 철도파업인데 철도파업은 지난달 3일에 4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철도파업입니다. 네. 한 달쯤 됐죠. 시작한 지. 이게 지금 예고된 바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니까 4, 5, 6 세 달 동안 하는 거죠. 세 달 동안에 순환파업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순환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 달 동안 계속 놀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며칠은 일하고 며칠 일하고 며칠 파업하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한국에서 보기에는 총파업 같다. 그렇죠. 총파업이죠. 사실상 이게 3일 근무하고 2일 동안 파업하는 식으로 순환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3일 근무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열차가 운행이 안 돼요. 그렇죠. 가다가 그냥 내가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니까 열차 편성이 지금 거의 형편없는 상태겠네요. 계속 많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말에 따르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준법 파업이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정말 이 운수노동자들이 준법이다 이것더라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러한 파업의 배경은 일단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철도 기차죠. 기차 떼제베라고 하는 기차하고 지하철하고 국철 에헤라고 하는 국철 등등이 모두 이제 국영기업 SNCF의 독점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에서는 작은 지하철이나 작은 트램 같은 트램 경전철 지역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 SNCF는 코레일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코레일 같은 거예요. 정확히 국영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EU 협약에 따라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럽의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교통과 운수시장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2018년 여름인데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나라의 교통이나 운송업체가 프랑스 국내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또 반면에 다르게 말하면 프랑스 회사가 다른 유럽 국가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프랑스 회사는 국영기업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단계적으로 개방이니까 이제 첫 번째 개방 시기가 올해 12월인가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아주 급박하게 다가온 사안이죠. 거의 다 왔네요. 네. 근데 SNCF는 향후 경쟁이 예상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독일 등의 철도에 비하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습니까? 독점이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독점이라고 해도 한국의 국영기업 중에 잘하는 데도 많잖아요. 아 근데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냥 프랑스에 가셔서 지하철 같은 걸 한번 타보시면 누구나 1초 안에 대박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홍석사한테 얘기시키면 한 4시간 동안 떠들 텐데 그러게요. 얼마나 불편했는가. 프랑스의 지하철은 오줌 냄새가 왜죠? 막 싸나요? 아니 지하철 자체가 오줌이라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싸면서 걸어다녀요?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국철 분유선 근데 이제 프랑스의 철도노동자들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아요. 네. 유럽 철도노동자 평균에 비해서 약 30% 정도가 높은 급여 수준 거기에 평생고용이 보장이 되고요. 좋네요. 사실상 이제 국가 공무원인 거죠. 네. 근데 SNCF의 채무가 50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거의 500억 유로? 네. 정확히는 500억 유로보다 조금 적은데 한국 돈으로 치면 70조 원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엄청나네요. 네. 한 67조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구적으로는 절대 변제가 불가능한 정도고 이렇게 그 빚이 많아진 이유는 이제 2000년대에 그 프랑스 철도가 공격적으로 국내에서는 노선을 잔뜩 확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별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그런 데에다가 해버려가지고 엉뚱한 노선들이 막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로코지라고 하는 양반이 그런 것을 많이 했죠. 프랑스의 이명박이에요. 빚이 많다. 그리고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개방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가 철도 부문에서 이제 노동 규약을 새로 바꾸는 이제 노동 계약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죠. 상황은 얼마나 정부가 철도 노동자들에게 악마처럼 굴지가 훤히 보입니다. 네. 그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종신고용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호봉제가 폐지가 됩니다. 이제 프랑스는 한국의 호봉제 개념이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연봉이 자동 승급되는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노후연금이 축소가 되죠. 노후연금은 이제 노동자가 은퇴를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 이제 근무하던 회사하고 정부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금을 받는데 지금 이제 그 평균 수명이 잔뜩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은퇴 시기가 한 50대 초반 정도니까 50대 초반이면 상당히 정정한 날인데 그때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옛날엔 금방들 죽었는데 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저승이 통통 비었다. 저승 인구 감소. 이승에서 돈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밖에도 이제 그 조기 퇴직을 이제 권고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상 이거는 그 고령자들을 대량으로 해고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를 바가 없죠. 이런 류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미명하에 하는 고용 저 뭐냐 노동계약은 익숙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뭐 니네 이래도 파업 안 할 거야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강도 높게 이건 사실 파업 유도책?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밖의 이제 그 철도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던 각종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이건 아직 확인은 덜 됐고 이제 그 보도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SNSF 승무원들의 가족들은 직계 가족들은 무료로 이제 승차권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폐지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랑스 노조의 현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럽 각국의 노조의 현황의 독특한 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조성주장이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조성주장이 얘기해 주면 우리는 까먹는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프랑스는 다른 나라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실제로 노조 조직률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낮다. 네. 즉 조합원 가입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업이나 어떤 집단 행동 같은 것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랑스 노조가 강성이고 그렇게들 이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막 90% 되지 않겠느냐. 네. 실제로는 특히 철도 노조 같은 경우는 은퇴자를 포함한 조직률이 8%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뻥튀기가 된 거고요. 실제로는 그 진성 조합원들 그 조합비를 내는 그런 조합원들은 한 3% 내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아니 한국이랑 정반대 아니에요. 한국은 국영기업인데 똑같이 국영기업인데 조합 가입률도 높고 네. 그리고 한국도 조합 가입률로 치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여기보다는 게다가 서비스도 훌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네. 그리고 거기다가 프랑스는 이제 복수노조제죠. 한국도 그거긴 한데 정착은 안 됐죠. 완전히. 네. 한국은 얼마 전에 그렇게 바뀌었고 아직까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있지만 프랑스는 프랑스는 크게 이제 교섭노조로 인정받는 노조가 5개가 있고 그 외에도 한 10몇개 노조들이 더 있습니다. 철도노조만요? 철도 안에만 해도 한 10몇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은 소규모 조직까지 합하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들을 다 합쳐도 한 8%에 못 미친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 한 3%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합쳤을 때. 축구동호회인데? 그게 다 모여봤자 얼마 안 되겠네요. 그 노조들 가운데 예를 들면 가장 힘이 센 곳 중에 하나가 세제떼라고 하는 프랑스 전통의 노조가 있죠. 전국 노조가 있습니다. 프랑스 공산단계 노조로 그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노조인데 그리고 또 세제떼에서 한 60년대쯤인가요? 그때 F5라고 하는 조직이 떨어져 나와요. 세제떼 F5. 네. 그거는 폭스 오브리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힘 그렇게 해서 비공산단계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온 조직입니다. 지금은 영향력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한 3위 4위 정도는 되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세이프 데세라고 하는 카톨릭계 조직이 있습니다. 카톨릭계 노조도 있군요. 네. 아주 전통이 오래된 이미 100년 이상 된 전국 단위 노조고요. 그 지부 철도 부문이 여기 철도 안에 조직이 돼 있고 노조가 정관과 신앙에 따라 다른 노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이프 데세는 1900 몇 년도인가 1900 1900 한 19년인가 1919년이 맞을 겁니다. 그때 이제 1919년이면 한국에서 3.1운동 1919 그때 조직이 된 노조인데 64년도에 세이프 데세에서 세이프 데세라고 하는 민주노조가 탈퇴를 하게 돼요. 종교색을 탈피해서 세속주의자들이 나온 거죠. 지금은 세이프 데세가 세이프 데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커져서 가장 큰 전국 단위 노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크리스찬 민주노총이었다가 지금은 민주노총이 된 거군요. 프랑스어를 모르니까요. 노조 이름이 다 맛있게 들리네요. 그래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맛있는 요리 이름 같지 않아요? 뚱뚱한 달팽이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세이프 데세 세이프 데세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세제 때보다 더 커졌다 그래요. 우산 단계보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세이프 데세에서 또 떨어져 나온 조직들이 있는데 SUD라고 하는 SUD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연대주의자 분권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분권파 네. SUD는 주로 공공부문 위주에 있는데 철도라든지 그리고 또 공공부문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공항 공사 아닌가? 네. 공항 그런 곳에 주로 노조 조직이 있고 그리고 SUD하고 같이 움직이는 조직이 빼때때때라고 해서 주로 통신 전기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제세 세이프 라고 하는 임직원 합동노조가 있고 SUD를 제외하고 공산단계 조직과 공산단계 조직에서 나온 비공산단계 조직하고 그리고 카톨릭계 카톨릭계에서 떨어져 나온 민주노조하고 임직원 합동노조까지 이렇게 5개가 주요 교섭단체고요. 백몇 년이 되니까 이게 다양하군요. 그 외에도 자율주의자 조직 운사라고 부르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약간 아나키즘 성향의 세엔떼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요. 그 외에 철도노조는 아니지만 경찰노조도 따로 있고 법관노조도 있고 그러네요. 소방관노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개만 있어도 그렇게 난리인데 이렇게 많아도 뭐가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참 신기해요. 한국이랑 노조의 개념이 프랑스가 좀 다른 지점이 있긴 있습니다. 꽤 달라 보여요. 네. 노조 자체가 일단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데는 1800년대 중반 초반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200년 된 것도 있다. 정통성을 굳이 찾자면 뿌리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특히 직공노조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동업자노조나 협동조합 같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무슨 길드나 있던 시절인 줄 알았는데 유니온이 있었다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국노조로 조직된 거는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 그렇게 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쯤에 조직이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동업자노조들이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요풀X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요풀X예요? 네. 우리가 먹는 거예요? 네. 요풀땡. 네. 거기가 원래는 낙농업노동자 협동조합이에요. 아, 예. 네. 그런데 낙농업노동자들은 소를 키우잖아요. 네. 그런데 소는 새끼를 잡고 낳으니까 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소 젖을 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유가 남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세웠어요. 요구르트 공장을. 정신 차려 보니까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통 그렇게 서로서로 생겨난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OO업협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 혹은 공장주들의 협회들이 만들어지고 고용된 사람들 피고용인들의 협회는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동업자 위주의 협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노조가 된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노조가 회사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인 경우들이 왕왕 있고 노조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러면 역사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게 회사보다 상위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제 그 고용주가 회사를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피고용인들을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조합이 일단 있고 그 조합원들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경영해 줄 사람 좀 고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경영학과 나온 놈 좀 데리고 와봐. 사장 오디션 좀 보게. 그런 것이 이제 큰 회사들 중에도 종종 있고요. 그러면 사장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저 짜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분을 짤 수는 있습니다. 미쳐나나마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제떼라고 하는 노조는 공산단계요. 최초에는 처음에는 공산단계는 아니었어요. 프랑스식 사회주의자들이 노조를 전국 단위로 조직을 한 거죠. 그게 1895년도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그 고종이 황제에 오를 때쯤이죠. 그게 이제 세제떼가 지속되면서 30년대 1934년에서 1936년 정도까지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총파업 투쟁을 하는데 역사상 아주 큰 총파업 중에 하나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 노동자 헌장이라고 마그나 카르타 들라라보 그런 걸 만들어요. 그냥 마그나 카르타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간에 휴가를 쓸 권리 바캉스 바다 같은 데도 보러 가고 그런 권리들을 그때 다 따냅니다. 그런 휴가 권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도 누리고 있지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고대의 연차 그렇게 얻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가 활동을 하니까 또 한편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이라 하면 네. 뭐 좀 이렇게 우익 쪽에서 탄압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도 좀 투철하시고 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카톨릭계 노조를 만든 거죠. 아 그렇죠. 탄압은 무슨 나 전호조 싫어. 네. 우리 기도하는 노조 하자. 우리가 우리가 노동운동은 해도 기도는 하고 시작해 그렇지. 그렇죠. 경건하게 아 노조 안 할 수 없고 이거 우리의 파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계 노조가 생겼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었다가 세제 때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자 집단하고 합쳤다가 쪼개졌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아예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제명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아 네. 노선투쟁이 있었군요. 네. 있었다가 1940년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나치 치아가 되잖아요. 그때 나치에 맞서서 이 노조가 강력하게 투쟁을 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힘을 다시 합치게 된 거죠. 대통합 공산신당. 네. 그래서 1944년도에 공식적으로 통합이 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아예 공산주의자들이 더 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조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노조가 협동조합 형태가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고 그것이 이제 뭐 나치 치아에서 좀 이제 많이 싸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불과 10년 전입니다. 2008년도에 단체 교섭 개혁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단체 교섭 개혁이요? 네. 단체 교섭은 안 한 적 없을 텐데. 네. 안 한 적은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업주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아 그럼 노조들이 노조들마다 그럼 사업주는 이 노조 왔다. 저 노조 왔다. 네. 와 그럼 이 노조의 교섭 내용과 저 노조의 교섭 내용이 달랐겠네요? 아니죠. 근데 그 한 노조가 교섭을 하면 노동자를 일단 어쨌든 대표로 나간 거니까 그 교섭된 내용은 다른 노조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경영진 입장에서 사지가 찢어지네요. 네. 여기가선 이거 들어주고 저희가선 저거 들어주고 하도 많으니까 네. 이쪽은 아나키즘적인 요구를 했길래 아 그럼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왜 기도실 안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 오더니 갑자기 급식은 채식으로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다가 단체 교섭 개혁이 2008년에 되면서 각 사업장별로 각 노조들이 공동으로 이제 협약을 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노동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노조 대표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장에 나갈 노조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좋아. 그러면 공산주의자다. 그런 그쪽 조합원을 투표를 하고 그렇죠. 나는 카톨릭이 좋아. 그러면 카톨릭자를 뽑고 그럼 이 수많은 노조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보내자. 한 명이 아니고요. 이제 그 단체 교섭단이 생기는 거죠. 대표단. 그 대표단에는 각 노조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노조의 대표들이 각 노조의 대표들이 사업자하고 그 협약을 하게 되고 교섭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소수지만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도 조금씩 이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경영에 참가한다는 즉 보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 이제 노동자 대표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으로는 노조 조직률이 더 떨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노조 조직의 힘으로 이제 교섭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투표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노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위상이 그냥 그 노동자 사회의 정당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정당에 다 가입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돼서 노조의 조직률이 확 떨어지게 되죠. 노동자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을 위해서 한국의 노조들은 보통 투쟁을 하잖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굳이 뭐 노조를 나가서 축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는 동네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노동자 대표 뽑을 때 한 표 행사할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노조 조직률은 9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단체교섭 개혁 이후로는 정말정말로 그 노조의 조직률이 확확 떨어지게 됩니다. 수세기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에도 자본의 먹구름은 꼭 똑같이 끼어듭니다. 한국같이 자본주의 세운지 얼마 안된 나라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를 잠시 후에 확인해주시지 마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 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네 지난주에 애견 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런칭 이벤트를 합니다.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한테 임상PD님 대본에 의하면 디자인이 먹어주는 방석 케미하우스 매트와 같은 재질인데요. 이 디자인이 먹어주는 방석을 증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따로 살 방법을 보통 찾으실 텐데 구매자분들이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라고 그냥 줄 겁니다. 그냥 드릴 겁니다. 아마. 다른 애들은 몰라도 개들은 정말 방석을 좋아하죠. 근데 매트도 있고 방석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나는 매트에서 자고 개는 방석에 앉히고. 내가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감이 납니다. 지금 드리고 이때입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평론입니다. 한층 늙은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도는 모두 국영기업의 독점 형태고 다른 말로 줄여 말하면 오줌이고 그게 그 의미로 오줌은 아니죠. 프랑스 분뇨공사 그런 형태고 마크롱 정부는 EU가 압박하고 들어오는 개혁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계약을 시도했는데 이곳에 대처할 노조의 형태는 이렇고 역사는 어떠하다 길게는 200년도 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손희상 선생이에요. 네. 그 이분은요. 프랑스 얘기할 땐 되게 멋있어 보여요. 다른 얘기할 땐 오줌 같고? 한국 얘기할 때는 그냥 또라이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는데 프랑스 얘기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갑자기 무슈 이상손 선생이에요. 사실 저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얘기할 때는요? 아니 보통 때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철도 파업이 4월 3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2018년 올해 프랑스 철도 파업의 참가율은 파업 첫날에 34%였습니다. 전체 노동자요? 전체 철도 노동자요. 네. 그런데 노조 조직률이 많아봤자 8% 정도에 불과한데 그러면 노조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파업에 가담을 한 거죠. 그중에서 기관사는 전체 기관사의 80%가 파업에 가담을 했습니다. 핵심직군이 80%면 아주 높은 거죠. 네. 4월 말이 됐을 때는 파업 참가율이 한 18%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사는 63%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관사가 파업에 계속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운행은 거의 못하는 수준입니다. 파업 대호에서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진행됐던 프랑스 철도 파업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파업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프랑스에서 전체 철도에서 한 40% 가령만 정상 운행이 된다 그래요. 기관사의 63%가 아직도 파업 중이니까요. 네. 60%가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운행일에는 운행을 하고 운행하지 않는 날에는 운행을 안 하고 그게 SNSF 노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파업 스케줄러 같은 것이 써있고 시민들은 그걸 보고 기차가 하는군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프랑스 다음 프랑스 네이버 이런 데서 맵 조정해 주겠죠? 그런가요? 거기는 포털이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 그리고 열차 같은 거 정기권을 사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정기권 샀던 거 그런 거 환불 같은 것도 농조 사이트에서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깎아주고 네. 어쨌든 파업 첫 주에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한 20% 정도였어요. 20%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 정도로 약간은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유럽은 생긴 협정 가입국은 구경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들도 국제선이 운영됩니다. 국제선이 북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은 거의 정상 운행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촌스러운 청취자 여러분 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국제선 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제도 김윤아 씨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90분을 들었는데 소주 파티 때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소주 파티를 한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국제선 철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그리고 프랑스에서 국제선 남부선이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등등 가는 그쪽은 거의 파행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균일한 게 아니고 위에는 거의 되는데 밑에가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남쪽에서 가는 국제선 열차는 프랑스 리옥역을 지나가니까 주로 파리보다는 리옥 위주로 파업의 강세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보통 기관사들은 가는 곳만 가시게 일정이 잡히니까 남부 쪽에 기관사들이 훨씬 더 많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 아니고 저도 이제 현지에 있는 활동가한테 주워 드린 얘기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안 알아보셨다. 그래서 갑자기 멋있다가 오줌으로 보여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고. 놀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파업 초창기 초기 때쯤에 온라인으로 파업 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철도 노조가요? 이것도 뭐 저희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만만치 않았겠죠? 네. 한 열흘 정도 만에 한국 돈으로 약 10억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맞다. 싸우기에 충분하네요. 네. 한 2만여 명이 성원을 해서 2만여 명이 이제 돈을 이렇게 몰아줬다 그러고 그걸 이제 파업 기금으로 삼아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시민들의 지지가 여전히 강하게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데요. 그 왜 저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다 보면 당최 이해 안 되는 문화의 나라들이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저 사이가 좋아? 그 싶은 데들. 아니 한 달째 한국 경제신문 스타일을 말해보자고요. 시민의 발이 묶여있는데 시민들이 막 돈을 팍팍 줘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핵실험 해도 클럽에서 놀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면 또 그렇겠네요. 맞아요. 영국에서 핵실험한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막 맨날 불 켜놓고 막 침대 밑에 엎드려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지지 집회가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첫째 주에는 2,700여 명이 거리에 나왔고. 사실 이건 상당히 작은 규모 차량 수치였죠. 그런데 이게 매주마다 이어지다가 노동절을 기점으로 지난 5월 1일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전국 단위의 생산부문에서도 동맹파업이 이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고. 사실은 지금 에어프랑스도 동맹파업을 했다고요? 네. 에어프랑스는 철도 파업의 초기부터 같이 동맹파업에 가담을 했습니다. 국내선의 항공편 중에 한 20% 정도가 결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시야가 갑자기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파업을 이렇게 하면 효과가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철도와 비행기가 한꺼번에 파업을 하면.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줘라 이 정부놈들아. 제가 실제로 2010년도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철도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철도가 정확히 제가 탄 날은 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는 뭐 타고 한국 갈 거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오스트리아 가는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지금까지 다섯 번을 탔는데 그중에 세 번은 제 시간에 타질 못했어요. 다 국철이 파업을 하든지 아예 공항 관제사들이 파업을 하든지. 그럼 첫 번째 못 가셨을 때도 옆에 있던 시민한테 물어보면 얘기해 주셨겠네요. 어차피 비행기도 늦게 가. 그런데 항공사가 동맹 파업하는 것도 제가 한국 시민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스러운 사람이긴 합니다만 한 10%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노동절을 기점으로 생산부문도 동맹 파업을 한다. 노동절이니까요. 노동절이니까요. 이거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군요. 너무 쉽게 얘기해. 하지만 예상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직은 보도 내용을 전부 파악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5월 1일 엊그제죠.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로서는 엊그제입니다. 세제 때 집회만 5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거리에 실제로 나온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집회 규모가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든 규모이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큰 규모고. 한국은 천만 살고 도시에, 한 도시에 이러니까 감 안 오는데 파리 큰 도시 아니잖아요. 그리고 파리에서 블랙블록에 출연을 했어요. 블랙블록이요? 그건 뭐예요? 블랙블록이라고 하는 건 아나키스트 모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시커먼 옷을 입고 복면하고서 길거리에는 차량이나 전봇대 같은 거 다 때려부수고 보도블록 부수고 그런 형님들이 있잖아요. 보도블록은 부수기 되게 힘들 텐데 일부러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민들레 털고 보도블록은 깨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깨가지고 그걸 던지니까 아 그러면 집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도 되겠네요. 아주 편해지네. 지금 블랙블록이 출연한 이 뉴스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만남을 프랑스 뉴스에서 밀어냈죠. 그렇죠. 안 그럼 이상합니다. 난리가 났다. 지금 온 동네방네 불타고 있다. 네. 소요니까요. 아무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동네방네가 불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프랑스 행정권력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출연한 이건 지금 예고가 되지 않았던 거니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이제 홍소라도 되게 익숙해졌나 봐. 홍소라 석사 인스타그램 보고 있으면 그냥 남친하고 평온하게 데이트하는 사진 쭉쭉쭉 올라오거든. 그러게요. 그냥 불이 나면 배경 좋네 사진 찍고 그러고 있나 보다. 마시밀로 같은 거 구워먹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파업의 규모가 과거에 비하면 철도 파업 규모가 조금은 약해진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나 효율적으로 운행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 조직률 3%에서 나올 수 있는 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8%, 3%짜리가 거기다가 그것도 하나의 노조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들이 같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러면서 말 맞춰가면서 카톡은 안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파업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이런 역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게 하나의 관심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파업의 이탈이 어쨌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노선 운행을 어떻게 저렇게 중단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의 운송망을 마비시키는 그런 힘을 보여주니까 정부가 어휘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인의 절반가량이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게 또 궁금한 점이죠. 통계에 따라서 약간 약간씩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파업 초기에는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철도 파업을 지지를 했고 한 4월 마지막 날인가 한 4월 29일인가 그때쯤에 나온 통계 여론조사로는 42.몇 퍼센트가 지지를 한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42.몇 퍼센트라고 해도 절반 정도니까 거의 절반 가까우니까 굉장한 거죠. 그것을 정부가 이 철도 파업과 실제로 맞장을 뜨게 되면 그 여론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여기에는 프랑스 철도 노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도 노조는 아까 전에 앞에서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40년과 1945년 사이에 대독일, 그러니까 대나치에 대항하는 레지스탄스 활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세제 때가 그 활동을 많이 주도를 했었었고 군사 작전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치 시기에 보면 나치 군대가 프랑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도 가야 되니까 프랑스 철도를 통해서 병력이나 물자 같은 걸 수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철도 노선을 빠개는 거예요. 머리통도 빠개고 폭탄 터치해서 팡팡 폭탄도 날리고 머리통은 독일군 사이에서 네, 그러겠죠. 자기 머리통은 아니고 철도 노조가 나서서 우리보다 잘하는 놈들이 어디 싸? 이러면서 철도 노선 다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물류가 멈춰지면 세상이 멈춰지는데 그 세상 안에는 전쟁도 있으니까 네,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래서 그 때문에 나치 독일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의 철도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숫자가 천 단이에요. 몇 천 단이에요. 그러니까 파업의 기술로 정복 사업을 막았군요.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 그냥 나와요.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던 프랑스인들의 어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야, 노조의 역사가 기니까 그런 일도 있군요. 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마치 철도 노조, 특히 철도 노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후손 보듯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독립운동가 후손처럼 막 목먹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독립군 후손처럼. 떵떵거리고 잘 사는.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게 노조라는 거잖아요. 네. 그 철도 노조 자체를 이제 그런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김구 선생이나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 단체가 없잖아요. 극세제 때라는 이름은 아까 처음 나왔던 가장 큰 노조 조직들 중 하나.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프랑스가 드골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후에 사회당이 집권하는 와중에 그 사회당 집권기에 이제 미테랑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집권하잖아요. 그 정권을 갖고 그럴 때 철도 노동자 출신의 정치 강요가 나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피에르 베레고부아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철도 노동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지스탕스 출신이기도 하고 철도 노동자로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떠있는데 그 베레고부아는 이제 그 전후에 종전 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빼스 유우라고 하는 통일사회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 좀 작은 군소정당 같은 거였는데 당시에 그 샤를드골의 집권에 반대하는 상당히 반체제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통일사회당이 나중에 이제 미테랑의 사회당으로 흡수가 되죠. 어쨌든 이제 그 미테랑계의 그 사회당 안에서도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80년대 미테랑 정권 시절에 사회부 장관인가? 그 장관을 해먹다가 곧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세계 역사상 철도 덕후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올라간 사람. 아니 철도 노동자라고 해서 다 철덕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철도를 사랑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철덕 중에 가장 정치 커리어가 화려한 인물이다. 네 베레고부아라는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고부아가 그 미테랑 정부에 들어가서 그 미테랑 정부 집권기는 이제 그 프랑스가 사회주의 프랑스식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온건한. 그런데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전 세계적으로는 그 신자유주의 당시에는 신보수주의라고 불렀습니다만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하고 작은 정부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시장을 개방하고 등등이 이제 그 세계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던 때여서 미테랑도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일. 그 유럽 통화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랑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어주는 일 등등의 베레고부아 장관. 아 베레고부아 총리. 총리 시절에 특히 총리 시절에 많이 갈등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대통령하고 척을 찝니다. 척을 찌는 와중에 갑자기 부패 혐의를 받아요.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친구 저거 뇌물 먹었다고. 뭔가 타이밍이 그 시진핑식 부패 척결 타이밍하고 비슷하네요. 약간의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팟캐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하여간 이제 그 80년대 후반 정도에 그때 이제 그 프랑스 언론들이 베레고부라를 하루 종일 막 왼종일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그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사회당 내각이 붕괴를 합니다. 총선 때. 그래서 3당으로 주저앉아요.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사회당이지만 국회는 무너진 거죠. 그걸 이제 책임지고 이제 그 사임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살을 합니다. 베레고부아.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사실은 엄청나게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물 혐의도 보니까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내. 그 집이 있는데 그 집 사진이 또 그때 공개가 됐던 것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연출이 아니구나라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라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집에 월세를 못 내서 그냥 이 사람이 친구가 월세를 몇 달 대신 내준 거였어요. 그것도 다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갚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공직자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자기가 장관 혹은 총리를 하면서 받는 월급 급여 같은 것들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한테 퍼주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레고부아가 죽고 나서 그 이제 그 어떤 미안한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부채의식에 시달리죠. 매우 오랫동안. 언론이고 언론 보고 욕했던 사람들이고 다. 네. 그렇죠. 이제 국내 우리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정서를 강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기존 사회단계 지지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트랑이 재선되는데도 이제 그런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베레고부아 죄책감이라는 말이 있는 거군요. 있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곧 이제 철도노조와 연결이 되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대떼 출신이고 철도노조가 또 특히 이제 세대떼라고 하는 그 전국조직 안에서도 철도노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러면 그 노조 집행부 그러니까 그 전국노조의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 수가 철도노조 출신들이 많고. 그 나라의 386, 486 세대들은 이제 철덕들을 지키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세귀동지가 세제떼를 이끌고 있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세귀동지란 누굽니까? 조르주 세귀라는 양반인데 60년대 한 중반쯤부터 세제떼를 이끌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80년대까지 이끌었던 꽤 장기간 조직을 이끌었죠. 그렇다면 연차상 이 사람은 전쟁을 조직원으로 경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매우 젊었을 거예요. 한참 머리 다 굵었을 때일 거예요. 전쟁 때가. 전쟁 때는 이 사람이 10대였습니다. 10대였는데 10대 때에 레지스탄스 활동을 하죠. 젊은 나이에 뛰어들어가지고 실제로 독일군에 잡혀요. 그리고 처형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려가지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독일군이 이 세귀를 쏘려고 했을 때. 그 레지스탄스 연출을 따라가지고 선배님 부르십니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게 철도노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철도덕후가 되죠. 또 같이. 철도노조가 있었기에 철도노동자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노조. 철덕이 돼요. 철덕이 돼서. 철덕 집행부에 있다가 세제떼에도 간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철덕의 천국이야. 철덕이 지배하는 나라야. 근데 철도는 매력은 있어요. 바로. 매력이 있어요. 빠짐하네요. 특히 한국에서 신길력 가시면. 신길력 몇 호선이야? 1호선인가? 1호선. 네. 거기 5호선 쪽은 별 볼일 없습니다. 1호선 쪽에 보면 철도가 드라마틱하게 휘어지면 들어오거든요. 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잘 가요. 그거 눈 오는 날 보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아 네. 매일 철 뭐냐. 신길력을 이용하는 윤세민 에디터예요. 거기 오뎅이 맛있어요. 어묵. 옥수수도 맛있어요. 네. 그리고 조르주 세기는 프랑스 공산당의 중앙위원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도 역시 철도 노조 출신들이 가서 중앙위원들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1947년도에는 총파업을 주도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조르주 세기가 재작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추도글 같은 거를 그쪽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이 세기동지가 68년도, 1968년도에는 프랑스에서 큰 규모의 대규모 극이 있었잖아요. 혁명이요. 6, 8혁명이요. 그것. 소위 그것. 네. 올해가 딱 50주년 되는 해고. 그러네요. 네. 이번 5월 달에 이제 그 68혁명 50주년 기념 행사가 하는 그런 때인데. 그 당시에 보면은 대학생들, 젊은 층과 신좌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자율 조직들이 막 거리 시위를 주도를 하고 길거리를 다 때려부수고 불을 지르고. 그런 와중에 조르주 세기가 폼피도 총리하고 가서 직접 연담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했다? 네. 타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는 거죠. 일단 노동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의 국유화, 통폐합 같은 것들이라든지 학생자치단체들의 요구 같은 것들도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대부분 다 넣어버립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대학생 단위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죠.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우리가 더 큰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왜 가로막느냐 이거죠. 여적지 보기에도 그렇고 프랑스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와 정신을 보면 뭘 얻고 싶으면 부수고 불 질러야 되는데 협상을 해? 사실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게 운동 집단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지폐 같은 거 했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야 때려부수자가 이러고 주먹도 휘두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 뒤쪽에서 경찰 정보과랑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6시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 이상으로는 행진 안 할게요. 아이고 약속을 얻었네. 미안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정보과랑 계속 타협을 하고 그러면서 얻을 것들을 얻어내고 하는. 임종석이 아니라 임종석을 빼돌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임종석이고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요. 세기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사회적인 타협을 잘했고 그 와중에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내고 그런 협상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68년도에 싸우고자 해서 활활 끌어올랐던 젊은이들은 싫었어요. 네. 조르주 세기를 실제로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하면 딱 하나 나옵니다. 6, 8혁명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시가 나오는데 그 시에서 조르주 세기를 까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와 우리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때려부수고 그랬으면 우리 진짜 다 같이 좋게 됐겠다. 죽었다. 네. 다 같이 그렇게 됐겠다. 그러니까 그걸 딱 알게 되는 거죠. 철이 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세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들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세제대 같은 세제대 계열의 철도노조가 그냥 아무 어떤 목적 없는 소요사태나 어떤 국가적인 분란 같은 것을 피하고 현실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또 철도노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막 날뛰고 때려보시고 이럴 때 철도노조에서 가서 이 전체의 선을 위해 협약을 하고 왔다. 네. 아주 아주 잘. 무력투쟁의 핵심적인 조력자 출신들 주제의 정치적이 장난 아니다. 네.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철도노조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이 가지는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프랑스 시민사회에서 기존 사회단계 지지자들의 정서적인 공감을 받는 거죠. 좋은 이미지는 다 있네요. 부채의식도 있고 신뢰도 있어요. 노조가 시민적인 힘을 얻고 지지를 받는 큰 이유입니다. 옛날에 무력투쟁했으니까 로망도 있어요. 로맨틱한 이미지까지 있어요. 없는 게 없네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노동자니까 우리가 지지해야지라는 이런 식의 그런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직은 고생한다 정도에서 끝났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합의를 이루는 게 앞으로 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위해 싸우고 있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와? 를 인식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첫 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라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국가와 사회의 일부이고 심지어는 거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도라서 특히 1995년도에 프랑스에서 공화당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된 자가 누구였죠? 시라크. 자크 시라크요. 자크 시라크. 그때 그 자크 시라크의 신자유주의적인 철도를 포함한 각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맞서서 철도 파업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결국 시라크 정부의 모든 개혁안을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때 철도 노조가 또 힘을 얻게 됐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철도 노조를 지지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고 지금 철도 노조가 반발하는 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프랑스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였던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 네. 나란 일에 대해서 정부놈들이 뭘 알아. 네. 그것입니다. 철도 노조가 알지.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로 비유를 하는 건 엄청나게 무리 있는 일이고 저는 요즘 무리한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팟캐스트가 레드오션이라서요. 김구이자 전태일이자 노무현인. 그러게요. 조직.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출했던 조직. 그렇게 과장을 하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장이 셉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좋은 이미지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매우 쉽겠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만약에 이 철도 노조에서 레지스탕스 피규어 같은 거 만들어서 내면 저도 사고 싶네요. 그렇지. 한국도 정치인 피규어 좀 만들어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예전에 2000년대에는 노무현 대통령 피규어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존 가면 5만 가지 오바마 피규어가 다 있어요. 요즘 트럼프 피규어 진짜 쌈박하게 나와요. 진짜 귀여워요. 그러게요. 어떤 건 보면 앞머리 휘날리는 거까지 재현해두고. 재현해놓고 인상하고 앞머리 휘날리는 거 다 재현하고. 우리도 빨리 2인제 피규어 만들어야 돼요. 뒤에 불타는 날개 달고. 자켓에 당명 스티커 쭉 붙이고. 칠하기 어려울걸? 아무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풀어나가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프랑스의 이 길게 가고 힘들어 죽겠는 철도노조의 오래된 파업은 이 노조의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적이며 왜 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가 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광고 보니까. 그것은 알기 시작하는 면역과 암인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면역과 암인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 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손인상 선생과 이상평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투어를 다닐 거예요. 이번 주말은 우선 프랑스 철덕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프랑스 철덕들은 그런 역사성 앞서 말씀드린 역사성 외에도 현실적인 힘도 또 있죠. 아무리 자기가 조상님 때에서 레지턴스를 하셨던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힘이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힘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노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소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 노조의 조합원들이 주로 기관사, 영무원 주로 기관사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주로 세제떼 조직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정예인 거예요. 일부 역에 정차하는 것만 멈춰도 전체 노선의 운행이 불가능하죠. 철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다른 버스 운송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대 멈춘다고 해도 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도는 그냥 가다가 그냥 철로 위에 그냥 나 안 갈래 그러고 다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뒤따라오는 철도가 다 멈출 수 있죠.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무원의 역할은 그거일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차고지 입구를 버스 한 대로 막아버리는 거. 길막. 실제로 그런 전술을 전에 한국에서도 공공운송 노조였던가요? 워크래프트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고속도로 점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제 때가 일을 정말 잘하는 게 파업을 터뜨리는 타이밍이 항상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리는 거예요. 제일 필요할 때요. 정무적 감각. 그러니까 항상 보면 철도 파업이 곧 프랑스의 어떤 사회적 총파업의 어떤 선봉 역할을 하고 실제로 사회적 총파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실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보면 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철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부문 다른 노동사업장 그냥 민간 부문에도 여파가 진행되잖아요. 예를 들면 노후연금 축소하겠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를 철도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반발하고 딱 막았었을 때 그러면 저거는 철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이기도 한다라고 다른 사업장에서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 그런 걸 막아줬다.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코레일이 먼저 막아줬다. 그러면 그냥 보수지하고 TV 기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잖아요. 시민의 발이 묶였고 어디 어디에서는 손해를 몇백억이라고 보고 이러고 퉁치는데 이 나라는 메시지가 전파된다. 노조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철도노조가 특별히 더 요구를 하고 어떻게 조직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동맹 파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딱 맞추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크롱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먼저 막아서는 모양새가 됐고 다른 부문, 다른 생산 부문의 조합들이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들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고 정무적 감각이 충실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엘리트라고 불러줄 만합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급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명분에 공감을 하고 이제 좀 말하자면 관성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파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관성적으로 춘계 파업이라든지 하계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잘한 파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늘상 파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특별하게 설득력 있는 그런 명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거는 노조, 지도부, 집행부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의 효과는 파업을 통해서 어떤 이뤄내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네들 조직원을 그 결속을 다지고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잖아요. 집행부가 마음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별 일이 없어도 그냥 파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 마시러 그러니까 내가 더 강성이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파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이익 단체이자 정치 조직으로서 노조가 존재를 한다면 두 가지 밸런스를 완전 잘 맞춰야 되는데 어떤 경우들은 보면 이익 단체로서의 자각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 무슨 정치적 이익을 반드시 얻어낼 거야. 협상가도 있고 다 준비돼 있어. 로드맵도 있어. 그런 경우면 성공한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철도 노조는 특히 이제 1995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 파업의 승리 같은 그런 경험도 있죠. 이겼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 크게 이겼던 경험이죠. 그때 당시에 시라크 정권의 공공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연금 축소 임금 동결 같은 것을 아예 정말 말 그대로 다 중단을 시켜버렸고 그런데 그때 그게 1995년도 당시가 전세계적으로 세계화라고 불리우는 한국에서는 다른 용어였어요. 세계화 김형사모 시장을 개방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진행되는 그러한 전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처음으로 맞서서 처음으로 중단시킨 노동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95년의 프랑스 철도 파업 이후로 반세계화 또는 대안세계화라고 불리우는 각종 운동들이 전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성공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모여들죠. 네. 그런 흐름을 만든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 커다란 승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는 단체가 파업에서 승리를 하면 그 문화가 다른 전반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95년과 올해의 파업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중에 큰 것은 뭐냐면 95년도에 비해서 파업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높은 편인데 2018년의 파업은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진보 진영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구분입니다만 진보 진영을 크게 이제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하면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계급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분들 근데 이쪽은 힘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조조직률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막 그 공장들도 해외로 막 이전되고 비정규직 비율도 한국보다 더 높거든요. 비정규직 비율이 그래서 되게 막 많아지고 그러면서 힘이 자꾸 작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 진보 진영을 구성하는 또 다른 집단 중에 하나가 기존의 사회단계 지지세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테랑 지지 기성세대 네. 그렇습니다. 그 80년대 사회단 당시 그때의 프랑스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가 90년대부터 힘들어섰는데 80년대 진짜 살기 좋았어. 그냥 뭐만 해도 다 복지 다 되고 수영장 가도 그냥 돈 한 푼 안 주고 등등등 우리랑 반대네요. 우리는 그때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지 알아 이랬는데 거기는 그때 얼마나 살기 파냈는지 알아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공산단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도좌파 반카톨릭주의자 약간 세속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유럽통합에 찬성하는 유럽적인 보편주의에 공감을 하는 중간 중산층 중간계급 시민사회가 또 있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크롱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 중산층 이죠.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산층 시민사회 이쪽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젠더 이슈 동성애 이슈 이런 데에서는 되게 많이 진보적이에요. 되게 많이 열린 시각을 갖고 있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당연한 얘기고 그런 건 대마축학법화라든지 등등등 그런 데는 되게 많이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분 사회계급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그런 데서는 리버럴리즘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젊은 세대 20세기를 관통한 계급투쟁의 피와 땀의 과실에 대해서 고마워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 고마워하기엔 피부로 와닿는 것도 없고 이들 유럽주의자들은 프랑스의 르펜 같은 국민전선의 극우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노조가 파업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죠. 쩍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철도 파업에 반발을 하는 젊은 층에서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해외 얘기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레고브아 당시에 베레고브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정서라든지 혹은 레지스탄스 시절의 어떤 그런 존중 그런 것들이 이들 세대에는 확 줄어들거든요. 자부심은 유통기한이 짧죠. 네. 그러한 정서를 공감하고 그런 걸 갖고 있는 세대들은 50대 후반 그렇죠. 고령층입니다. 더 한 60대쯤부터 더 진보적이에요. 노동운동 지지층이 늙어간다. 거기다가 지금 마크롱 정부의 철도개혁의 명분이 유럽연합의 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신자유주의적으로 그냥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때려붙이는 게 아니고 따라서 EU까지 의제에 끌어들여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유럽이 곧 진보예요. 또 극접화 공산단계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진보가 아니죠. 그렇죠. 큰 은행이 각국을 지배하는 그렇죠. 강철은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한 데에서 이 사람들은 유럽연합적 유럽적 보편주의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철도파업에 반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단계의 지지층들은 이미 고령층이고 젊은 세대와 접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지지는 물론 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세력이 약해졌어요. 거기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사회당 출신이긴 하잖아요. 탈당을 했고 그렇긴 했지만 사회단계에서 온건파 우파들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조직력이 예전보다는 작아졌고 지지 집회의 규모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소요사태로 그렇게 드러나는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유가 곧 진보라고 보이는 젊은 세대들은 드디어 저폭력의 반발을 물론 블랙블록이 나오는 것은 노조와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고 노조가 블랙블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전혀 별개 조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그냥 사진만 보고 승질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과거와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도 파업의 지지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처음에 당선될 때 예상에 비해서 어맹부나 트럼프보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확 휘어잡을 만큼의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4월 말에 TV쇼에 나왔거든요. TV쇼에 나와서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맨날 맨날 파업하는 이런 문화 뜯어보시자. 어차피 철도는 개방을 해야만 된다. 그 당위성을 들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 지지율이 실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롱이가 지금 한 47% 평양 사투리입니다. 우리 남북 평화의 시대라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47% 정도 그러니까 절반은 못 미치죠. 그래도 철도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한 42%, 43% 보다는 조금 많은 거죠. 그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다. 프랑스의 역사를 털어보건대. 지금 노동운동이 조직력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선전 그런 것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미 시대가 TV쇼 같은 데서 지지가 판가름 나는 미디어 전쟁 미디어와 대중적 인기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요? 지금은 더 많이 커진 거죠. 전부터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결국에는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 개혁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탈퇴할 것도 아니고 불 엑시트죠. 이런 전망은 되게 재미없다. 재미없다. 나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는 순간 힘이 빠졌어. 추진력이 떨어졌어. 나 웃으면서 좀 약간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웃기네. 미안합니다. 청주주 여러분. 그런데 국민 다수가 실제로 이렇게 전망을 좀 어둡게 보고 있다는 파업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될 거야. 저거는 막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노조는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과시했고 정부가 원한대로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에 파업에 찬성하는 40% 이상의 여론과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고민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 사람이 그런데 대통령이 고민을 할 사람일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누굽니까 트리도의 얼굴을 한 이명박이다 이런 평가잖아요. 아무튼 프랑스 구경을 오늘 시간에 해봤습니다. 노조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존재가 당연했고 권위가 당연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모든 국민에게 있었던 시절 되게 길었고 그 시절에 고점이 꺾여간다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대의 어떤 종원 같은 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유도 자본주의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서 이번 철도 파업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죠. 슬픈 골든크로스를 지나가고 있다. 같은 그림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국은 이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후고 어느 게 미래의 모습이고 어느 게 더 과거지향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한국의 상황과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과거 어떤 부분은 미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확실히 남의 나라의 얘기가 맞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십 년 뒤쳐져 있어.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십 년 앞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순 거짓뿡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현재를 공유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과거고 어떤 부분은 미래일 테니까 그 점을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그 구장 이름 뭐라 부르더라? 찾아볼 시간도 없는데 아 그래 그래 파크대 프랑스 네. 생제르메이니의 홍문장입니다. 그 근처 어딘가에 보도블록이 뜯다 나가고 아 거기는 아직 안전하다고 차가 타고 아 그래요? 아무튼 거기 몇 킬로 반경에서 빨이 좁으니까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에 대해서 관광을 다녀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상평론 이번 주말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윤석열 대표와 이승열 프로듀스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E.W.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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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